음료수 가을 수준 가을 수준 납땡 휴는 같이 가 가을 수준 가을 수준 가을 수준 가을 수준 아, 이거 한 번 사자. 진짜? 아, 이거 사자. 이거 하나 사자. 이게 삼다버거고. 아, 이거 사자. 돌하르방 치즈. 감자 먹는... 감자 먹는 애. 짠. 오빠 먹고 싶어 하던 그런 거네, 치즈. 맛있겠다. 한국이니까. 소금. 쏠러져요. 역시 수제 버거의 매력은 이런 거지.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는, 이 당황스러움. 음. 와. 이거 잘 먹네. 남은 거라도 좀 살려봐야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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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줘. 네. 맛있어? 네. 아, 나 안 먹어라. 아, 나 안 먹어라. 아.. 아, 나 엄청 많이 먹어. 와, 진짜 큐네요. 엄두가 안 난다. 자. 다 맛있다. 보급이 더 많아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배가 점점 부르다 배가 부르다고? 응 음 갑자기 엄청 강력한 놈들이 배에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지 나 햄버거 뭘 먹고 있니? 뭘 먹고 있냐니 반이나 먹었는걸 오 한입 넣어? 아니 화면에 봐봐 봐봤네 미니버거 같나? 아 이렇게 썰어야 되냐 몰랐네 Tikim 양파가 다 흘렀거든 양파도 Обguard하고 과란olt 육아 좀 달라 마지막 코스는 초콜렛! 다시 돌아본다 맞아 1년만에 그런가봐 예쁘다 얼굴 보여 잔인해 반신형 간다 반신형 시원하시죠? 맛있어? 숟가락 뺏어 전화로 못 부수기 오! 코 깨셨다 꽤 맛있어 꽤 맛있 엄청 부숴다 엄청 생각하게 먹네 이렇게 심각한 맛이지 심각하게 맛있어? 멋진 표정으로 먹는데 돌하르방 라테인 왜? 되게 우아하게 확실히 우아하면 또 새끼손가락이지 오빠도 새끼손가락 한번 펴 아 그쪽을 핀다고 ㅋㅋㅋㅋ 차이가 있어 부산이 동이요 서해는 아니지 않아? 남해입니다 동남해 부산이 동이요 부산이 동이요 굳이 지도 켜서 확인하네 이즈 이즈 전라도랑 비교해봐 동쪽이야 서쪽이야 전라도랑 비교해서 동쪽이지 그럼 동해와 서에요 남해지 남해입 둘 다 있는가 이거? 모술이 있으니까 여기 튀어나오잖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물어본 사람이 있네 똑같이 부산은 남해인가요? 독해인가요? 우리 태양주선 기준은 둘 다 둘 다 돼? 동에 맞네 간다 돼 선거 왜요? 같이 놀았잖아 아 진지아 손이 남난다 아니 나 자리 선택할 생각을 못했어 대단하게 힘들겠어 옆에 아저씨라서 손잡아야겠다 아저씨인지 어떻게 알고 지금 운전해 벌써 여기다 찍어 부산 와서 놀은 것까지가 결혼기념일 특집이야 관광하러 온 사람 옆에 와 부산이다 부산이야 부산이야 와 뭐야 이거 사겠어 이 시간에 여기 처음 봐봐 모니터 홀드보이 홀드보이 근데 나 홀드보이 안 봤어 물건을 필요한 거 같은데 와 응 기름이 잘 잘 썰어졌다 기름이 있다 여기 주변에 기름이 있다 여기 주변에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배고파니까 내리치는데 안녕하세요 요리도 해 보자 Deck거나 요리도 요거래 너무 앉아 요리를 해 주면 와 우리를 하고 로 tengan 앙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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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뭐였는데? 입 닦을 뻔했잖아. 나 계속 물처럼 가만히 있잖아. 눈렀어요. 묻었는데 안 알려졌어. 언제부터 묻었는데. 내가 이상하게 웃을때 같아. 손에 묻을뻔 있잖아. 입에 묻은 그 자네가 입에 묻힌건 괜찮고. 내가 입에 묻혔어. 내가 묻혔어? 손에 묻었어. 손에 묻었어. 손에 묻었어. 손에 묻었어. 저기 안보인다. 이거 점이야. 그럼 아까 바래떠다. 나한테 약간 나갔어. 내가 자네. 지금 눈이 부서질을 했을때. 자, 우리만의 전설을 해. 다가오고, 나인이 чер obras에 오른쪽은 여유 우리! 아뇨! 아뇨! 아리아 아리아 제주도에서 오겠죠? 부산역완수 지옥공실 그래 그래.